원행스님 체제 조계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룡대 영외법당 홍제사 건립이 오는 24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홍제사가 건립되면 기존의 논산 호국연무사와 함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군포교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6회 군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 군법당이 30여 년 만에 들어섭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는 오는 24일 홍제사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군종교구장 혜자스님과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 조윤식 중앙신도회장, 부석종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겸 해군참모총장, 이선재 BBS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배려와 우리 종단의 지원으로 우리 호국홍제사 불사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군종교구는 내년 군승의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군포교의 거점이 될 홍제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사 불사가 마무리되면 군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인구는 4만 3천 명 정도. 지역 주민 대부분이 현역 군 간부이거나 이들의 가족 또는 예비역들입니다. 불자 훈련병들을 집중 양성하는 곳인 논산호국연무사와 함께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군포교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계룡시를 중심으로 예비역 불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살고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신행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답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군종교구는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홍제사 바로 옆에 최신식 시설의 교육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군 합쳐 130명이 넘는 군 법사들의 연수활동이나 군포교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불자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언제나 이렇게 와서 배우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도량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교종 군종특별교구는 군 불교의 총본산이 될 계룡대 홍제사 건립이 완공되면 군포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